내 이름은 잭 오랜턴 할로윈 하면 떠오르는 호박등이지 내가 할로윈의 상징이 된 이유가 궁금하지 않아? 이것은 아주 오래전 이야기야 옛날 옛날 아일랜드에 욕심많은 구두새 잭이 살고 있었어요 야, 너네 얘기 들었어? 무슨 얘기? 잭이 또 사기를 쳤대 악마는 뭐하는 거야? 그런 놈 안 찾아가고 잭은 정말 나쁜 짓만 골라서 하는구나 잭은 평생 못된 짓만 하다가 죽을 날이 다가왔고 악마가 자신을 데리러 오자 한 가지 꾀를 내었어요 할로윈, 잭 너를 데리러 왔다 네가 악마라고 못 믿겠는데 나 내게 보육감을 줬어 나 악마 맞거든 증거 있어? 무슨 증거? 너 변신할 줄 알아? 당연하지 그럼 이 동전으로 변신해봐 그러면 내가 믿을게 잘 봐 어때? 이젠 믿겠냐? 바보 잭은 동전을 주머니에 넣고 그 위에 십자가를 그렸어요 이봐 인간! 뭐하는 짓이야? 악마는 본래 모습으로 돌아가려 했지만 십자가 때문에 그곳에 갇히는 신세가 되었어요 만약 내 수명을 십 년 연장시켜준다고 약속하면 풀어주지 분하지만 그 제안 받아들이겠다 아싸! 십 년 동안 못된 짓을 더 할 수 있겠구나 하지만 십 년은 생각보다 긴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이번에야말로 네 영혼을 지옥으로 끌고 가야겠어 나 역시 세상에 미련이 없어 날 지옥으로 끌고 가든 말든 맘대로 해 다만 다만 마지막으로 저 사과나무에 달린 사과가 먹고 싶구나 마지막 소원이라면 못들어질 것도 없지 한번 올라가 볼까? 그때 잭은 잽싸게 나무에 십자가를 걸었어요 악마는 십자가 때문에 나무를 내려올 수 없게 되었습니다 악마 같은 놈 악마는 니가 악마지 나 지옥 가기 싫어 내 수명을 십 년 더 연장하고 지옥에 들어가지 않겠다고 약속하면 나무에서 내려오게 해줄게 이 세상에 미련 없다며 상속 문제를 아직 처리 못했거든 악마는 분했지만 잭의 제안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어요 그렇게 또 십 년이 지나고 잭은 결국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그러나 이번엔 악마가 찾아오지 않았어요 이상하네 이상하네 악마가 왜 안 오지 그럼 천국으로 가볼까 너같이 나쁜 놈은 천국에 올 수 없어 제발 들어가게 해주세요 어리맙지 치사하네 지옥이나 가볼까 까꿍 반가워 악마야 천국에서 나 안 받아주더라 그래서 니 생각나서 와봤어 근데 어쩌지 너 지옥에 안 데려간다고 계약했잖아 지옥이도 니 자리는 없어 10년 전 계약을 아직도 기억해 악마가 무슨 약속을 지키고 그러냐 내가 거짓말 장인은 맞지만 계약은 반드시 지켜야 해 그렇지 않으면 난 소멸갠다고 이만 가주겠니 잭은 천국에도 지옥에도 가지 못하고 혼자서 쓸쓸히 떠도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오랫동안 이승을 떠돌게 된 잭은 너무 춥고 외로워서 악마를 다시 찾아갔어요 악마야 내가 맘에 안 들겠지만 대화할 악마가 너뿐이네 너도 무슨 개수작이야 혼자 돌아다니는 이승은 너무 추워 나에게 작은 불씨 하나만 줄 수 있겠니 진짜 귀찮은 녀석이군 잭은 이렇게 순무에 불씨를 넣어 따뜻하게 이승을 돌아다녔어요 아일랜드의 순무는 미국으로 건너가 호박이 되었고 이렇게 잭 오랜턴은 할로윈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착하게 살자 네, 이제 잭 오랜턴은 멘에 안 들었습니다 재밌어 가고싶어 감사합니다.